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캐디 할머니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저는 캐디 할머니의 민구 야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캐디 할머니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저는 캐디 할머니의 민구 야미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우리 앞으로 어떤 주제로 찍지? 우리가 골프장에서 고생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제 골프장에 있는 재밌는 썰들에 대해서 풀어볼까 합니다 벌써부터 기대되네 캐디들만 아는 비밀도 말씀드릴 거예요 비밀 앞으로 저희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앞으로 저희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만 해 그럼 내가 따라갈게 너무 어려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앞으로 저희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